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를 그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우리. 그 모든 얼굴들이 모여 지금 우리의 얼굴이 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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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완성도가 있죠. 선으로 명암을 표현하는 독특한 화풍의 이 화가. 열 번째 개인전을 연 정은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어디서든지 인기 많은 은혜 씨 작가님입니다. 저를 한 눈에 봐주세요. 첫눈에 반해 주세요. 또 이런 찾아오신 거를 감사하고 협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타공인 인기 스타 은혜 씨. 2013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억울을 그려요. 7년 전 문요리 리버 마켓에 나가서 사람들의 억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못생겼어요. 다시 그려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됐습니다. 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내 뉴욕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내 뉴욕을. 계속 그려보니까. 일기도 하고. 실력도 더 좋으니까. 인기 많죠. 고치 아파요. 그 놈. 그 놈. 그 놈. 그 놈. 인기가. 아우. 제가 엄청. 더운가 봐요. 아우. 참. 진짜. 은혜 씨는 추워도 더워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뭐야. 정신 차려야죠. 아우. 그렇게 7년 동안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죠. 그 수많은 만남을 통해 은혜 씨는 화가가 됐습니다. 사람들 얼굴 그리는 게 좋아요.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예쁘고 멋있고 장황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이 소년도 사람들을 그립니다. 빈민가 출신입니다. 빈민의 소녀는 주로 자신과 이웃들의 얼굴을 그려왔습니다. 하루 한 끼가 절실한 가난한 삶은 그대로 그림이 되었죠. 이 소년도 사람들의 집을 그려졌습니다. 이 소년도는 저의 기회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그를 그려줍니다. 이 소년도 그려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시 나이 열두 살이었죠. 인간은 언제부터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800년 전 그려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대는 중세. 신이 세상의 중심인 시대였죠. 그림엔 신과 성인만이 등장할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무려 천년 동안 말이죠. 당시 그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크로베니 예배당.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한 39점의 프레스코아가 내부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빌리아의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에 Deo 그녀는 그리고 예전에 그녀의 성문을 역사한 장식을 알려주며 소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림은 오직 신을 찬양하고 신자들을 교회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장식물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질서는 거대한 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200년 동안의 십자국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평까지 대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의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구원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신의 세상을 벗어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인간이 그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화가들은 고독과 불안에 떠는 인간의 내면까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해 나를 봐야지 웃어야지 웃어봐 좋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웃어야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보면서 그림을 그리죠 안 웃고 해봐요 그림을 안 그려줘요 사람들 만나는 것 행복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따뜻해요 저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요 모두 다 예쁘니까 있는 그대로만 그려도 예쁜데 사람들은 자꾸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business에 뵙고 싶은데 예전부터 où 시험가 있는 걸까 그 allacent에 gladi展시shire 그는 인상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하되 자신의 주관을 넣는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카림. 보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을 그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죠. 아프리카 1위 경제대국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이지리아. 인구의 60%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죠. 카림은 목탄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막 제작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미 그리기와 함께 대상FT 자막에 맞춰서 그리기와 이것들은 두 가지가, 여기에 카드와 그리기와 대해 희생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수 있을 때의 정통과 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내스와 졸업, 괴로이드, 괴로이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틀 Yogisisk 하늘을 그리기 위해 그들의 불가능을 누리기를 통하여 야! 야! 저는 방흥중교군을 받고 태어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집 한 구석에서 뜨개질 만하고 매를 나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었어요. 2013년부터 엄마 화실에 나갔어요. 저도 하고 싶어서 맨 구석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죠. 화가인 엄마의 재능을 이어받았던 걸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은혜 씨는 그림을 곧잘 그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강박도,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안심이 되고 항상 행복했어요. 그림은 닫혀있던 마음에 들어온 햇살 같았습니다. 매일 작업실에 나와 그림을 그리는 은혜 씨. 출근길 커피는 필습니다. 아, 한 잔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곳엔 커피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모나리자입니다. 은혜 씨 모나리자를 그려보기로 합니다. 평소엔 순식간에 얼굴의 특징을 잡아내는 은혜 씨. 모나리자의 미소 앞에서는 주춤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미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입니다. 그의 이름은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을 담고 있죠.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10년 넘게 만났습니다. 그렸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미소, 그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연구를 거듭했죠. 이 도서관에 모나리자의 미소에 담긴 비밀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지하 수장구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지하 수장구에 보관돼 있습니다. 다빈치의 노트라고도 불리우는 이 기록엔 레오나르도의 스케치와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 결과 스프마토라는 독특한 기법이 탄생했죠. 연기라는 뜻의 스프마토는 색과 색 사이를 두드리거나 문질러 경계선을 없애는 표현법. 레오나르도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시장구에 따라 전해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지하수입니다. 바로 기옥마다, 하지만 또는 그의 주제의 산 Giovanni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form 의 산'Anna 한계의 두 개의 가장 아름다운 그의 눈에 뇌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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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간직한 듯 신비하면서도 오묘한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온 은혜씨. 은혜씨는 자신의 모나리자에 입힐 지금의 미소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씨의 모나리자는 과연 어떤 미소를 짓게 될까요? 카림의 집엔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두 명의 여동생과 누나가 있는 카림.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카림은 미술대학에 가길 원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타일에서 전쟁에 임무 Seg기와 함께 거룩하고 있습니다. 인너서는 가게 일을 많이 받는다면rew two여자의 기간에 머리들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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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이 매일이 계속 해주기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지 Kin의 일을 찾고 있습니다. 가림의 그림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고된 삶을 그리고 싶었던 소년은 이제 그림으로 함께 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합니다 카림의 캔버스는 세상을 향합니다 카림의 캔버스는 은혜씨도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상을 직접 찾아가죠 사람들은 반가워도 웃고 행복할 때도 웃고 제가 불러도 웃어요 나는 사람들이 웃어서 웃어요 바람 냄새 좋다 요동치면서도 반짝이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그림을 그려주며 알게 된 인연들이죠 그림을 그리며 비로소 타인의 눈을 바라보게 된 은혜씨 은혜씨의 그림은 사람들 곁에서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려주세요 할 때 행복해요 저는 작가님이잖아요 저는 작가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저의 사랑스러움을 먼저 봐줘요 저는 그런 따스한 눈빛들을 그려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웃고 있어요 그를 잃어버려 3분만 더 웃고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내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그리기가 또는 그의 사랑스러움을 그린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기 많이 JOY 그림들은 꼭 안전하도록 내게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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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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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작가로서 은혜 씨의 시야는 그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카림은 주말마다 도시락을 들고 화실에 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림은 그 중에서도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엔 손전등을 켜고 그릴 정도로 열정도 뜨거웠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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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까지 찾아다니며 연구한 끝에 이 비극적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구조 직전 순간을 포착한 그림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의 간절함과 비참함이 밀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류 미술계는 이 그림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메두사우 사건이 무능력한 리더십 아래 표류하는 당시의 프랑스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당시 프랑스의 권력자들은 그림을 선정과 외국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힘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궁정화가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추상화.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묘사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망한 후 그려진 다른 작가의 그림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림도 모르겠다. 그때 진실을 이야기했던 한 그림, 그것이 메두사오의 뗏목이었습니다. 화가들은 진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고된 일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시대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고된 일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네! 알고 싶다! 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가지고 있지만 저의 좋은 점을 사랑해주고 실제 사랑해주는 많은 좋은 덕분에 나로 굉장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시나 생각해요 흐르는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눈이 좋아 그렇게 아픈 비가 하하 아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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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씨의 모나리자가 완성돼 갑니다 붓을 든 지 두 달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오늘의 모나리자를 완성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시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본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열망이기도 했죠 인간은 가장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절실하게 스스로를 그렸습니다 지는 해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위대한 그림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물결이 굽네 햇살이 비친다니까 햇살이 비치는 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전쟁과 팬데믹 기후 재앙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는 지금 나와 당신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시대의 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일부 이 이빨 이 이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